내가 처음으로 나비를 잡기 시작한 때는 여덟 살인가 아홉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아이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해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열 살이 되면서 나는 완전히 나비 잡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비를 잡느라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나비 잡는 일에 미쳐서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 먹는 일까지 깜빡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학교를 쉬는 날이면 빵 한쪽을 주머니에 놓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나비를 볼 때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린이만 느낄 수 있는 동심에 젖어 황홀하게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노랑나비를 찾아냈던 소년 시절 그때의 기분 그대로를 느끼며 어느듯 나는 어린 날의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불꽃 향기 코를 찌르는 어느 날의 정오와 정원 속의 서늘한 아침 그리고 신비로운 숲속의 저녁 나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비를 찾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나비를 발견하면 너무 깊은 나머지 숨이 멎은 듯 가만가만 다가갑니다 특별히 진귀한 것이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꽃 위에 앉아 빛깔고 온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나비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점 하나하나 날개 속에 도드라진 맥선 한 줄 한 줄 가늘게 여린 두 가닥 촉각에 떨리는 갈색 잔뜰까지 뚜렷이 보일 때 그때 느껴지는 긴장과 환희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 미묘한 기쁨과 거센 욕망의 교차는 어른이 된 이후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나비 잡는 일과 관련된 어떠한 장비도 마련해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는 잡은 나비들을 헌종이 상자에 간추려 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마개에서 뽑은 동그란 코르크를 상자 바닥에 붙이고 그 위에 핀을 꽂아 나비를 고정했습니다 애서 수집한 나비들을 초라한 상자 속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에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잡은 나비를 자주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나비 상자는 유리 뚜껑이 달린 나무 상자에 푸른빛 거절을 친 사육 상자로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사치스러웠어요 그 후 나는 친구들에게 나비 상자 보여주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꽤 마음에 드는 나비를 잡게 되었을 때도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누이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나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푸른 날개의 나비였습니다 기쁨에 들뜬 나는 푸른 나비를 이웃집 에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뜰 건너편에 사는 교원의 아들 에밀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지만 약간 건방지게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나비를 잡는 솜씨는 서툴렀지만 수진물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비의 찢긴 날개를 불러 이어 붙이는 아주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점에서 그는 모범 소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열등감을 느끼며 그를 미워해 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잡은 진귀한 나비를 보여줌으로써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에밀은 천천히 푸른 날개의 나비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전문가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말이죠 이었고 그는 아주 귀한 나비임을 인정하며 음... 10전짜리 가치는 되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빛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촉각이 비틀어졌고 왼쪽 촉각이 뻗어있다느니 게다가 다리가 두 개나 떨어졌네 하며 이죽거렸습니다 녀석의 혹평 때문에 나는 좋았던 기분이 형편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번 다시 에밀에게 내가 수집한 나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제법 머리가 굵은 소년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비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문 하나가 친구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에밀이 전박이 나비를 번데기에서 직접 길러냈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친구들 중 그 누구도 아직 전박이 나비를 잡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 또한 낡은 책에서 그림만으로 겨우 보았을 뿐이었기에 나는 누구보다 전박이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던 터였어요 몇 번이나 그림책을 들여다보며 언젠가는 전박이를 꼭 잡고 말테야 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나무 둥치나 바위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갈색 전박이는 새가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다가올 때면 아름다운 뒷날개를 드러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들은 겁을 먹고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박이를 에밀 녀석이 떡하니 길러냈다 하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흥분했을지 나는 그것을 꼭 한 번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몰래 이웃집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밀은 자신의 공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늘 그것이 부러웠어요 나는 발 뒤축을 들고 살금살금 에밀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물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방에 놓인 두 개의 나비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전박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날개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갈색 벨벳 날개가 길쭉한 종이 위에 펼쳐진 채 날개판에 걸려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날개판을 끌어내려 털이 돋힌 젓갈색의 촉각과 그지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띈 날개에선 부드러운 털의 전박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전박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종이를 떼어내고 꽂혀있던 핀을 살짝 뽑았습니다 그러자 네 개의 거대한 무늬가 그림책에서 보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찬란한 빛으로 나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전박이를 손에 놓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전박이를 떼어내어 손바닥에 올린 후 급히 에밀의 방을 나왔습니다 나비를 오른손에 감추고 조용히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때 아래편에서 누군가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나비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그제서야 양심이 찔렸습니다 동시에 온몸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나는 나비 쥔 손을 허겁지겁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선활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사람은 그 집의 한여였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한여와 엇갈려 현관을 나갔습니다 얼굴이 홍시처럼 달아올랐고 팔다리는 덜덜 떨렸으며 등에 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비를 가져가서는 안 돼 라고 속삭였습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나는 발길을 돌려 에밀의 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뽑아 나비를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천박이는 앞날개 하나와 촉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떨어진 날개를 조심스레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그것조차 산산히 바스라져서 이어붙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죄책감보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를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멍한 얼굴로 손과 책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날개에 갈색 분이 손 끝에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날개에 바스러진 조각들이 이리저리 헛어져 있었습니다 나비를 온전히 원형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깨를 늘어떨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종일 뜰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나를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모든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습니다 에미를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것밖에 어떤 방법도 없구나 그래도 안 되면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한 해를 주겠다고 해보렴 만약 그 상대가 에밀이 아니었다면 나는 스슴치 않고 찾아가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밀에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나에게 어머니는 재차 말했습니다 꼭 오늘 중으로 찾아가야 한다 결국 나는 에밀을 찾아갔습니다 에밀은 나를 보자마자 전박이에 가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전박이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소행인지 고양이의 소행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나비를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나를 방으로 안내한 뒤 촛불을 켰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나비가 날개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날개를 정성껏 주워 모아서 작은 종이 위에 펴놓았습니다 날개를 손질하느라 무척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담담한 얼굴로 모든 것이 내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에밀은 격분하거나 큰 소리로 나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나를 지켜보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란 놈의 실체를 알겠어 나는 에밀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밀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앉아 비웃는 눈으로 일컷 일컷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나는 너가 모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게다가 너가 나비 다루는 솜씨 또한 잘 알고 있지 그 순간 나는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나는 친구의 나비를 망가뜨린 나쁜 놈이 되었고 에밀은 천하의 정직한 소년으로 내 앞에 당당히 굴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나는 한 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경과를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내보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그동안 애서 수집한 나비 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른 다음 피누로 눌러놓은 나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으로 나비들을 비벼서 남김없이 모조리 가루로 만들었습니다